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우리 비대면으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영상으로 해서 오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희망공사단 혜연 송구입니다 보시고요 마음으로 즐기세요 어르신들 다음에 공원할 때까지 다음에 만납시다 사랑아 내 사랑아 나를 두고 가기를 바라 서로 누가 사랑했잖니 서로가 좋아했잖니 그러니까봐 전안돼요 그런 무슨 장난 장난인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사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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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말아 부약하면 내가 군산하게 불med Plea Luiz 2 찬양의 사랑과 하룰도 못 같지 마라 서로가 사랑했잖니 서로가 좋아했잖니 그런가 가면 안 돼요 사랑이 무슨 생각만 장난인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사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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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를 바라 생각하면 내가 불편한 이유 사랑이 무슨 생각만 장난인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사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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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를 바라 비결하면 내가 불편한 이유 비결하면 내가 불편한 이유 비결하면 내가 불편한 이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